달콤한 바자회 우리 친구들 내일은 자손 바자회가 있는 날인거 알죠?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단체에 기부하는 좋은 행사죠 팀으로 참가해도 됩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물건을 직접 판다고? 아휴, 내 보물들, 좀 아쉽다 그래도 좋은 일에 쓴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안 팔려서 다시 집으로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빠가 비싸게 사줄테니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가 세 살 꼬만 줄 아신다니까 전형적인 과잉보호네 부모님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수동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어 어차피 기부왕은 나야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면 가지고 싶기 마련이거든 열자마자 다 팔려버릴걸? 떨려요 엄마 없이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저거 준 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할게요 아쩍!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아 어...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구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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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가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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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응? 말미잘로 왕국의 오렌지 공주님이시군요! 으허! 공주님! 다른 왕국의 인어 공주님들이에요! 반가워, 오렌지! 어째! 난 오렌지 엠버야! 얜 모네! 난 머핀을 팔려고 참가했어! 나 요리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중에서도 달콤한 디저트! 근데 준비할 게 많아서 아직 열지 못했어. 우리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래,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팔려고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겠네. 진짜? 나 감동했어! 잠깐! 어, 뭐부터 해야 하지? 줘봐! 응! 여기 적힌 항목대로 분담하자! 그리는 반죽을 돕고, 난 부스를 꾸밀게! 손님 대응은 퍼플이 맡아줘! 하이, 포장은 누가 하지? 너희 뭐해? 레오가 있었지? 어? 잠깐 우리 좀 도와줄래? 응. 그럼! 헤헤! 헤헤! 엄마! 공주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도와준대요! 근데 매트는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할머니는 뭘 하셔요? 반죽에 초콜릿을 넣어야 할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공주라 버블잼 조각을 쉽게 빼앗을 수 있겠군 흠! 흠! 오징어라. 오징어 먹물로 머핀을 망가뜨리면 되겠구나. 가라. 오렌지 공주를 홀로 떨어뜨려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옹! 유악! 이, 헤헤! 으아악! 요요요! 마지막 머필 살아보세요! 어허! 와, 뿅텅! 아, 아유! 비벼마, 한동 유지하면서 간식의 방향을 돌리면 열어요. 흠! 아유, 아유, 알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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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은? 흠! 흠, 아유, 아유,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흠,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모렌지? 딸기 머핀 위에 생크림도 그려? 반죽 점성이 좀 떨어지지 않아? 글쎄... 포장 상자는 다 준비됐는데 이제 뭐 할까? 모렌지! 손님들이 몇 시부터 판매 시작하냐고 물어보는데? 잠깐만! 뭐가 묻은 거지? 안 보여! 엄마!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내 전화! 여기 있네! 왜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통화 불가능한 상태야? 야! 이제 어떡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냐? 여기 머핀도 다 구워졌고! 불쌍한데 머핀들! 여기 이쪽 건 안 탔는데? 탈아도 되지 않을까? 그, 그래도 돼? 내가 이번에 초코 머핀을 구웠던가? 흐흑! 정말 뭐가 문제야? 팔자! 자! 머핀이 왔어요! 여기요 여기! 맛있게 드세요! 신난다! 엄청 잘 팔려! 엄마! 엄마 딸 오렌지가!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머핀을 팔았어요! 어휘, 호음! 으흑! 으흑! 야! 이거 어디 때라고 해? 딴 거로 바꿔줘! 단장 환불해줘! 어서 내놈 돌려주라고! 당장 돈 돌려달라! 어서! 머핀은 어떻게 불이 빼가 나냐고! 옳지! 말로 바꿔줘! 너무하잖아! 어? 오렌지는? 어디 갔어, 얘? 도와준 공주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나도 알아.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아하! 엄마! 버블 타임 스타! 어? 오렌지! 오렌지는 내가 잡을게! 스크린 스폰트! 로봇! 오렌지! 변신해! 변, 변신? 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됐어! 내가 갈게! 재닛!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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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나? 나, 나 힘 약한데! 으악! 오Ash이, 아악! 엄맛! 어떻게!! 으앗! 으윽! 아으윽! 에앗! 칼을 만들어냈다는 선택은 니가 한 거야! 나 어쩔 수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구! 응, 나 해볼게! 버블버블 플라스턴 체인지! 히히히! 히히히! 으힛! 플라 오렌지 변신 완료! 아, 변신했어! 그 거야! 어, 이, 이, 이제 뭐 할까? 어? 야야! 너만 할 수 있는 걸 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거봐!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 그래, 잘한다! 그냥 막 날려! 알다! 유리! 개나, 개나, 개나! 변할 줄 알았어! 어지러워! 길에다, 같이 해보자! 우아악! 으윽! 으윽! 우, 우린 마법적으로 뺏겼어! 내가 해볼게! 어? 조심해! 으윽! 으윽! 이야! 잘 비해, 빅!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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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으윽! 제법인가? 흐윽! 그러게, 혼자서도 잘하네. 어? 버블잼다! 버블잼이야! 우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다니! 다 너희가 날 칭찬해준 덕분이야! 그나저나 타임스톱 시간이 남았으니까 머핀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 이번 머핀은 나 혼자 만들어 볼게! 새로 구운 맛있는 머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저도 드세요! 혼자서 해내게 하더니 대견하긴 하지만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